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한 가을 날인데 이렇게 맑은 하늘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니까 여행 가던 생각이 나서 예전에 인도에 갔던 사진과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처음 인도에 내려서 델리 시내를 이렇게 걷고 또 릭샤를 타고 다니면서 찍었던 델리에서의 첫날, 여행 첫날의 풍경들입니다. 처음에 델리 내리자마자 아주 무거운 걸망을 푸는 방법도 모르고 아주 짊어지고서 곧바로 달라라마 스님이 계시는 맥그로드 간주로 가려고 하다가 아주 고생을 첫째 날은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맥그로드 간주로 사설 여행사 버스를 타고 여행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는 중에 찍었던 인도의 흔한 그냥 풍경입니다. 이곳은 이제 저 보이는 저 버스를 타고 맥그로드 간주로 갔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휴게소입니다. 저 허름한 곳이 휴게소에서 이렇게 짜이 한 잔을 마시고 또 이제 버스로 이렇게 가는 풍경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타고 갔던 빠르간지까지 타고 갔다, 빠르간지가 아니라 맥그로드 간지까지 타고 갔던 차고요. 이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맥그로드 간지까지 가는 길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인도의 풍경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평범한 인도의 풍경이 어떨까 이런 게 참 인도 가기 전에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거의 여기가 이제 맥그로드 간지 도착해서인 것 같습니다. 맥그로드 간지는 인도에서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맥간으로 가면 그래도 날씨가 조금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처럼 조금 그래도 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 정상 내지는 산 중턱쯤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 티베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달라라마 스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런 곳이죠. 저기 저 보이는 마을 끝부분이 끝부분 산 언덕 위에 있는 끝부분이 이제 달라라마 계시는 곳입니다. 맥그로드 간지 시내 구경을 좀 하는 장면이고요. 곳곳에서 이렇게 불교용품을 팔고 또 이렇게 티베트 사원들이 질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번화가 번화가쯤 되는 곳 같아요. 저희가 식당도 있고 여행자들도 많이 다니고 여기가 이제 맥그로드 간지 이제 곳곳을 걸으면서 한나절이면 다 걷겠더라고요. 하루? 많아봐야?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곳곳을 찍었던 풍경입니다. 인도의 모습과 아마도 좀 티베트의 모습을 동시에 좀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달라라마 스님이 계시는 사원에 가서 사원에 계시는 그 현지 학생들 또 스님들 공부하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법회가 있는 날이라 법회 때 모였던 사람들 또 스님들 모습입니다. 스님들이 또 다들 이렇게 모여서 법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프리티베트를 외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님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스님들 모습과도 좀 비슷해 보이고 이곳은 이제 달라라마 스님이 계시는 그 곳을 그 사원을 이렇게 한바퀴 돌 수 있는 코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삼부일배로 사찰 한바퀴 돌듯이 성지를 돌듯이 이렇게 한바퀴 성지를 돌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곳곳에 돌에 이렇게 진언이나 경전의 문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새겨 놓은 것 같아요. 코라를 돌다 보면 이렇게 산 중턱에서 저 밑에 산 아리를 굽어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티베트 사원들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일부러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소리가 너무 좋아서 창문 활짝 열고 제 목소리를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좀 잡음이 바람소리가 잡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티베트의 꼬마 아이들 표정이고요. 정겨운 신의 모습이고 이 가족은 보니까 인도에서 나름 좀 자세한 사람들인가봐요. 이 맥그로드 간지로 가족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달라라마 계시는 공전 밑에 아랫마을로 내려가면 이렇게 티베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법당도 있고요. 또 티베트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캐릭터처 같은 거 또 이런 모습들을 티베트 모습이죠. 여기는 아마 여행 온 사람들이고 또 아마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장면이 아마 밀라렛바 스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사진을 그때 아주 많이 찍어왔었는데 딱히 보여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이 기회에 좀 빨리빨리 넘기지만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길거리 시내의 풍경이고요. 골목길에서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는 맥그로드 간지 혹은 인도의 흔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는 시원하게 무슨 신흥 사이비 종교단지 같더라고요. 이제 숙소에서 저녁 때 바라본 풍경이고 아마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아침 풍경입니다. 또 마을 밑에 있는 사찰까지 사원까지 한번 이렇게 걸어서 산책을 내려갔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모여서 아침 이렇게 공양도 저에게도 그냥 무료로 다 주더라고요. 차도 주고 먹고 났더니 이제 법회가 있는 날이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모이셔서 우리나라 그 삶을 연주하듯이 저렇게 연주도 하고요. 또 신도님들도 의외로 좀 많이들 모여 계셨습니다. 완전히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아, 지금 바람 소리가 크게 나네요. 다시 이제 법회를 마치고 맥간 시내를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보니까 우리 한국 스님들께서 저 맥그로드 간지 그 사원에서 달라라마 계시는 사원에서 유학처럼 가서 공부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계시고요. 또 제 아는 도반 스님 중에도 옛날 우리 목탁소리로 회원이었다가 출가했던 스님도 몇 년째 지금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안 계셨어서 제가 만나볼 수 없었지만요. 이곳은 맥그로드 간지 시내에서 걸어서 뭐 한 2, 30분 걸어서 가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곡이었고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발도 담그고 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갔다가 오는 길에 주변 풍경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맥그로드 간지나 또 이 다음에 보여드리게 될 텐데 마날리, 레, 라다크 이런 곳들은 그냥 맨날 며칠이고 편안하게 며칠씩 이렇게 묵으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묵고 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달라라마 스님 계시는 그 사원에 있는 스님들께서 이게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스님들이 이제 법을 토론하는 공부, 자신들의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법담하고 이렇게 토론을 나누는 약간 뭐 이렇게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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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이곳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도량 곳곳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을 토론하는 아주 살아있는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티베트 스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제과자분들도 섞여서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토론하기도 하고 또 스님들에게도 함께 공부를 토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문대들을 보여주는 사이에 어디서 보면 써놓은 것 같으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사이에는 이제 보니까 한국 스님도 몇몇 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티베트에 정말 가고 싶었었는데 그때 티베트를 이제 여행자들을 못 가게 막아 놓는 바람에 인도에 가서 그냥 대신 이 라다크로 오게 되었는데요. 티베트에 가도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과자분들께서도 아주 진지하게 스님들 못지않게 이렇게 공부에 동참을 하고 계셨고요. 또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여행자들도 있었고 이렇게 또 한쪽 귀퉁에는 또 노스님께서 이렇게 홀로 기도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절도 하시고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장면이 나름 이렇게 좀 인상적이어서 한동안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동네 꼬마 아이들 모습이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도 뭐 꽤 오래된 일이라 이제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 순서가 제가 아마 이렇게 다녔던 순서일 것 같아요. 밤낮은 제가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인근의 사탈이었고 여기는 뭐 무슨 음악 학원 같은 곳인가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하는 것도 기타 같은 것도 추면서 춤도 일동도 하면서 우리나라는 JYP SM 같은 곳이 아니라서 라다크의 야습생들이 아니고 야습생들 그 숙소 방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밤에 누우면 천장에 이렇게 몇 마리가 있습니다. 큰 거는 막 손바닥만 한 것도 있고요. 저는 인도에만 있나 했더니 내심 부산 제 방 천장에도 간호 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만알리라는 곳으로 맥그로드간지에서 밤 버스를 타고 밤새 달려서 이렇게 만알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아마 인도인들이 더울 때 찾아오는 휴양지 같은 도시인데 아주 스위스 같은 분위기랄까요? 아주 고도도 높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인도 현지인들이 너무 더운 여름날 이쪽으로 휴양을 많이 온답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인도와는 단위에 아주 물도 맑고 또 하늘이 푸르러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힌두 사원들도 곳곳에 있고요. 여기가 만알리 시내이고 여기는 이제 시장입니다. 만알리 중심부에 있는 어떤 공원 같아요. 공원에 무수히 많은 이렇게 원숭이들도 자연스럽게 있고 이거 워낙 너무 숲이 우거지고 커서 이 사이로 이렇게 오후나절에 이렇게 걸어왔는데 으슥하다고 느낄 정도로 약간 어둑어둑해지니까 아주 깊은 숲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산 중턱쯤 벗어난 곳에 이제 제가 숙소를 잡았어서 여기 제가 말했던 여기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었고요. 제가 저 목욕하러 별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보니까 다들 아까 보시듯이 속옷은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목욕탕 습관이 돼가지고 속옷도 벗고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깜짝 놀라서 속옷을 다시 입고 들어갔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듯이 정말 스위스를 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알리에 이제 아까 여기 아마 길 건넌 것 같아요. 길 건너 한참 보다 보면 이제 목욕하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잠시 쉬다가 또 이렇게 걸어서 더벅 더벅 걸어서 또 만알리 시내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만알리 시내 풍경입니다. 인근에 있는 도량 풍경이었고요. 아 이게 제 목소리와 사진이 이게 잘 맞았다고 질려나 어떨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 몰랐는데 이제 저희 제 목소리로 풍경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 제가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거 하고 이 시간하고 다르네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나 목소리가 좀 달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인데 이 다음에 이제 만알리에서 이제 라다크로 넘어갑니다. 예고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